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실전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실전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오 극률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오 극률을 얻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저만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자들만입니까?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구주여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오 극률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거류민이자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들을 쭉 어제 설명을 드렸죠 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 로마 시대 문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남편과 가정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디모대 전설을 통해서 당시에 여성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교회 나와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목적은 아내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자신을 향한 아내의 순종의 모습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애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입찰이 되어야지만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공사 입찰이라는 큰 문제와 그 신앙심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나가고 재미없네 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그 모든 원인들이 다 저에게 오더라고요 집안의 두 신을 믿으니까 입찰도 안 되고 집안이 힘들어지지라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굉장히 계속 들으면 신비에 박히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그러니 교회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잔소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전도에 힘 썼습니다 엄마, 교회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하면서 전도에 힘 썼어요 차근차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뒷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또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핍박이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차근차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난 이후로 교회 가세요, 교회 가시죠 라고 하는 말은 입 밖으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를 전하다 보니 삶으로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때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면 부모님께서는 교회 간다고 하시고 교회 식당에서 봉사한 것이 우리 가정의 대화 주제가 되고 그리고 단톡방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도고 기도회를 나가고 있는데 중보 기도회를 나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좀 필요한데 우리 가족들 다 기도 제목 여기다 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를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성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내분들에게 전할 희소식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를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성분들도 눈으로 쭉 따라오셨죠 이야 희소식이다 이야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때때로 남편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 강인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신과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 에제르가 되어서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물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다 생각해 보세요 차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시계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골프채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사놨던 그림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등하게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들은 에제르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연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왜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인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 다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 굉장히 컸습니다 잘 들으셨죠 또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베드로전서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어제부터 계속해서 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삶의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절이지만 무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 동정해야 한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네 번째 불쌍히 여겨야 한다 다섯 번째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개를 떼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동정하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라이벌과 같은 관계로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과 같이 교회에서 그리스인의 삶의 방법을 살아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인의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이에는 이지, 눈에는 눈이지 똑같이 갚아줘야지 아니, 두 배 이상 더 갚아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그리스인의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는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하고 축복받을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복주머니, 복덩어리들입니다 복주머니를 치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죠, 복 세상이 여러분들을 한 번 툭 쳤을 때 도리어 축복이 나오면 어리둥절합니다 두 번 세상이 여러분들을 툭 쳤을 때 또 축복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툭 쳤을 때 축복이 또 나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툭 쳤을 때 축복이 또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옆에 앉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하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리치고 저리치고 공격하고 또 악으로 또 욕으로 이렇게 나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전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도리어 축복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인의 삶의 방법 실전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께 아랠텐데 아래는 기도 제목들마다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넉넉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위풍당당한 그리스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아뢰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르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엠ippee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